22년이 2년이 아 정말 두 분 6년 차 보고 맞으세요 아 뭐예요 여전히 시범 같으신데 어떻게나 마지막에 그 편지는 진짜 감동이셨겠어요 센스 네 전 완전 놀랐어요 야 이게 저 편지 특히 아내에게서 받는 편지는 가끔 홍참 놀랄 때가 있긴 있어요 네 무서워요 받기도 전혀 근데 전혀 그런 감정이 아닌 거잖아요 정말 감독의 편지였고 사랑의 편지니까 경고장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두 분의 참 달달한 모습을 봤는데 아니 편지를 받았으면 얼른 씨 저렇게 그냥 한 번에 포옹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도 편지 준비했어요. 편지를? 네, 편지를 준비했어요. 하지만 내 편지예요. 모델나 스타일이에요. 모델나 스타일이에요. 모델나 스타일이에요. 모델나 스타일이에요. 아, 사랑하는 아는게. 한국에서 모든 걸 그 동안 한국에 왔어요. 아산에 여행을 가고,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정말? 그래서, 더 많은 기억을 만들고, 더 많은 기억을 만들고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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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그램 성격이 왜 이렇게 막 힘드네요 한 지보다는 여행 후기 같은 한 번의 의욕이 있어요 저희 다 알았어요 좋은 여행 또 많이 보내시고요 그거 쓰시려고 이렇게 거기다가 직접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몇 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읽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말로 대화로 하는 느낌보다 그거를 마치 제삼자에게 전달하듯이 읽어준다면 듣는 사람에게 감동은 더 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? 그러면 박광일 가이드 이 분위기를 이어서 부인께 집에 계신 부인께 영상 편지 한 번 하시죠 하시죠 영어로 해 영어로 여행 프로그램 하면서 여행을 많이 못 갔는데 여행가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어디 보시는 거예요? 아니 카메라를 아니 왜 나를 아니 어디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안 맞잖아요 예 마무리 하시죠 사랑해 더 이상 저희가 어색해지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많은 부부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절대 서로 뭐 바라고 저런 편지 나는 왜 안 주고 너네 이런 얘기 안 하는 걸로 타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지중해 마을이라고 불리던데 지중해와 지중해 마을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일까요 정말? 사실 칠한 도료나 건축 양식이나 이게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대요 빛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빛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심이고 그 도심이면 아무래도 알아가지만 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리할 수가 없죠 지중해 같은 경우는 사실 무덥다고는 하는데 막 습기가 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따갑잖아요 그런데 그 빛들이 하얀 벽에 부딪히면 빛이 이렇게 산란을 하는 것처럼 황해요 우린 그런 매력은 조금 좀 덜한데 그래도 지중해 풍으로 마을 전체를 저렇게 꾸며놨다는 것 그렇죠 굉장히 좀 산토리니에 온 듯한 그런 느낌 그치 약간 취해야 돼 대신 그 마을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 나는 여기 지금 산토리냐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그렇죠 한편으로 저 모양 보고 왜 저렇게 마을을 만들었어? 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저 마을이 생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생기고 또 큰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떠나야 되는 분들이 그 분들이 그래도 난 우리 고향 근처에서 뭔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고 했던 일종의 프로젝트 빌리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그 마을을 예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산토리니도 있고 포로방스도 있고 또 그리스의 신전풍의 거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멀리 가지 않고 외국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중해라는 것이 육지 속의 바다를 뜻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아산 지역도 내포라고 해서 이렇게 아산만을 안고 있어가지고 그 스스로가 또 바다를 안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저 바다가 또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만 나가면 진짜 바다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숨은 한국 찾기 아니겠습니까? 항상 하면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 해서 빼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도 또 새로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빼놓은 곳은 또 없을까요? 이 아산에서 도고 옹기라고 그래가지고 구한말에 천주교 박회 때문에 모인 분들이 조금 조금 소규모로 시작을 하다가 한국전쟁 이후에는 사실 옹기의 우수성들이 이제 입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당시에는 뭐 플래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기라든지 투숙 이런 것들을 효과를 밝혀지기 난 뒤부터는 하나 둘 집단화되고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게 왜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만약에 원통형이었을 경우라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룩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배 위쪽으로는 태양열을 받고요 밑에 쪽 아랫배 쪽으로는 지혈 복사열을 받고요 그래서 항아리 전체의 온도가 고스란히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사열 때문에 어떤 장이 됐던 발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온기가 그렇게 우수성을 인정을 받거든요 아산에 가시면 도우고 온기 들려주세요 그래서 항아리 전체 사이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독뚜껑이 되죠 가져오시면 집에서 쌈밥 해드시고 한 거예요 맞아요 기가 막히죠 저희 엄마가 발효 음식을 너무 좋아하셔서 집에 발코니 입구 여기저기 단지가 정말 많아요 거기다 젓갈, 술, 매실, 간장 온갖 것들 다 이렇게 넣으셔서 나중에 집에는 김치냉장고가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그 뚜껑 있죠? 간지뚜껑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음식이 거기 담을 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냥 그릇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혹시 맥주들 드시나요? 네 맥주? 좋아요 전통주는 어떠세요? 한국 전통주 막걸리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 추천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연역주 연의 잎을 가지고 만든 술이에요 독특한 건 제조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래 전통서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건 독에다가 연잎을 깔고 그다음에 꼬두밥이라는 걸 만들어서 누룩하고 켜켜이 이렇게 시루떡처럼 싸요 그리고 연잎 올리고 밥 넣고 누룩 올리고 연잎 넣고 하면 물을 넣지 않습니다 보통 술을 담을 때 물을 넣거든요 맛있는 그래서 좋은 물이 좋은 술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을 넣지 않아요 순전히 밥하고 연잎에서만 나오는 수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청주 맑은 술은 한 독을 담아봐야 겨우 큰 잔으로 두 잔 나올까 말까 그 술은 쭈깍쭈깍쭈깍 근데 달달한 향도 좋고 나와요 우리도 그 술 샀어요 원 바텔 우리 장모님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장모님께 장모님 술 좋아해요 장모님 술 좋아해요 장모님 술 좋아해요 장모님 술 좋아해요 이 얘기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연엽주가 정말 좋은 술인데 또 한편으로 그게 얼마나 좋은 술이냐면 연엽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분이 조선시대 고종 때 참판벼술을 했대요 그래서 고종이 내려준 어떤 목재로 지금 집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종 임금이 허할 때 약으로 그 술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술로서 즐기는 것도 되지만 몸을 보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주라고 연엽주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왕이 드시던 술을 장모님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드리는 것보다 저렇게 설명을 견뎌면 뭔가 더 풍미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, 숨안음 찾기도 여러분 몸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함께 떠나드리고 있습니다 자, 오늘은 특별히 가족여행 테마 시리즈 그 마지막 부부여행을 다녀왔고 특히 독일에서 온 라이서방 라이서방으로 온 아산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부는 어떠셨어요? 요즘에 리마인드 웨딩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 다녀왔던 아산을 통해서 리마인드 허니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녀와서는 정말 전도사가 됐어요 여기 너무 좋더라 하면서 주위 커플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다녀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괜한 걱정이 되는 게 두 분 여행 떠나온 걸 보고 혹시 스위랑 부착해 신청서를 계속 보내주실까봐 네 저희 부부도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것 같아요 워낙 행복한 여행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또 우리 알서방 우리 알레는 어떻어요? 아산 아주 좋았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하고 여행도 오랫동간 안 가봤어요 갈 수 없었어요 와이프랑 얘기했어요 우리 여행 진짜 많이 가야해요 왜냐면 여행 가면 진짜 쉴 수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 없어 생각 많이 없어요 그거 완전 중요해요 네 6년 만에 또 다녀오신 거니까 네 여행의 소중함 여행의 소중함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아 부부여행 정말 바쁘다는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물 한국 찾기는 정말 숨어있는 또 다른 중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 5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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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좀 쉬어야겠다 지친다 이럴 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 아 아 감양으로 쉬러 가보시죠 끝 수고하셨습니다 한 lequel 협찬이 마이 마이